안녕하십니까 배우 김학철 입니다. 오늘 초밥과 장어 준비했습니다. 바로 시작합니다. 감사히 먹겠습니다. 으흠 으흠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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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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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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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의 음식 한줄표 전통시장에서 사온 초밥과 장어 의외로 참 잘 어울립니다. 이야 거기다 딸기까지 여러분 전통시장 나들이 가셔서 가성비 좋은 초밥과 장어를 마음껏 즐겨 주십시오. 자 오늘은 여기까지. 대한민국 파이팅! 여러분 파이팅! 좋아요와 구독 빵빵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